XSFM입니다. P-O-D-E-R-A 냉장고에 넣지 않아도 된다구요? 실온에서 보관 가능한 프리미엄 숲, 드림인 스탠다드 육아 위크에요? 아, 또 다음도 육아인가요? 장윤정씨의 사연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제 생일이 있었습니다. 생일 얘기를 또 보게 되네요. 저는 제 생일을 기념을 안 하거든요. 몰라요? 저는 아는데 어디 얘기도 안 하고 따로 기념을 안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장필순의 어느새가 생각나죠. 잘 모르는데 뭐예요? 노래 몰라요? 네. 거기 유명한 중요한 식구가 있잖아요. 내 나이가 심의해져 간다. 저도 나이가 슬슬 희미해져 가는데 생일도 때로 희미해져 가요. 그리고 결혼한 지 10년 된 남편님은 제 생일을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까먹은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로 그날을 넘겼습니다. 저는 이런 가치관을 숭상합니다. 내가 아니면 결국 남입니다. 그럼요. 남은 날 까먹습니다. 이게 남이라서 지금 애매한 상태라고 해석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까먹은 거예요. 이거. 그럼요. 그래도 일정 정도의 양보, 양해가 있는 거죠. 남편이니 한번 봐준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일 축하한다고 하긴 했는데 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둬서 어디 밥 먹자는 말도 없어서 어? 까먹은 게 아닌가? 아니 뭐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게 과연 생일 축하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생일 축하는 이제 플러그인으로 자동으로 넣어놓고 실제로 까먹은 건데 그러면 이건 그러니까 이거 저는 무슨 생각인지 좀 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제 생일을 기념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SNS나 뭐 메신저 같은 데 보면 생일을 입력해 놓으면 생일날 생일입니다. 이러고 막 팡팡팡. 쿠폰을 계속. 그러면 되게 웃긴 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갑자기 생일 축하해요. 막 이래요. 근데 나는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과연 진정한 생일 축하인가. 그게 당일에는 모르기 힘들어요. 이제는. 서로의 생일은 모바일로 공유되니까. 이게 뭘까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건 최악입니다. 남편을 극형에 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극형에 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요즘은 정부 여당에서 정보통신만 보면 이번에도 사형한다 그러는데 무서운 시대거든요. 남편의 압수수술을 위해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게 요즘은 또 저런 게 있죠. 약간 클리셰가 되긴 했지만 모르는 척 하다가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걸 또 하기도 하니까 그런 거면 사연이 안 옵니다. 아마 당신은 좀 기다렸을 수도 있죠. 정말 이게 끝인 건가?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평소 제게 참 잘해주고 꼭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선물을 자주 하는 남편이 언제나 저를 생각해준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이러면 감형사유가 되죠. 감경이 되죠. 집행유예입니다.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괘씸죄죠. 필요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용납이 안 되는 딱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잔잔하게 답답해서 답답한 줄도 모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덕분에 완전히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 액자식 구성이네요. 좋습니다. 이 얘기는 본론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봤지? 90년대 드라마처럼 카메라가 뿌옇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년 전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네. 사실 결혼 10년이면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0년이면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또 10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강산만 변했지. 그런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초등학교 때로 돌아갑니다. 국민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일입니다. 어우, 타임워프가 세네요. 아홉 살이죠. 네. 저는 아버지의 직장 문제로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까지는 인도네시아에서 살았습니다. 2년 반. 와, 인도네시아. 그런데 여러분은 언제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으셨나요? 산타? 생일에서 산타로 넘어오네요. 응. 저는 아마도 꽤 오랫동안 산타의 존재를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응. 비록 산타님은 우리 마음 모두를 알고 있다고 해서 열심히 소원을 빌었는데도 어쩐지 매번 엉뚱한 것을 주시기는 했지만 마리모가 안 떠올랐을 때 비로소 그렇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선물 내용이 아니라 산타가 매번 절 잊지 않고 찾아와 준다는 거였거든요. 아, 그동안은 거르지 않았다, 산타가. 그런데 인도네시아의 산타라니까 좀 특이하긴 하네요. 아무래도 기름을 많이... 아, 기름은 아니구나. 순록이 뭐니까. 네. 사료? 그런데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는 땅이 넓고 섬이 많아서 좀 힘듭니다. 오가기가. 산타하면 떠올리는 겨울의 이미지랑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 그런데 그건 다르지 않아요. 아, 그래요? 이제 적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이 산타의 이미지가 갑자기 반바지가 짧아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아, 그런데 그 날씨에 그 옷을 입는 것도 쉽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제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그 중위도에 사는 사람들이 산타가 모양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중위도 빼고 나머지는 모두 겨울일 때 산타를 만나지 않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산타 입고 있는 복장은 똑같습니다. 네. 뭐라고 이걸 이해해야 될까? 참... 더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울 것 같긴 더겠어요. 또 어느 날인가는 반 친구들과 걷다가 길 건너편 굴뚝인지 지붕인지에 장식해놓은 거대한 산타 인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열대지방이지만 그 더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봐도 인형이었는데 어쩐지 저희들은 그게 진짜 산타다라는 가정하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누가 먼저 그 이야기를 시작했고 어쩌다 살이 붙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본 산타 인형의 모습과 이야기의 내용만큼은 생생히 기억납니다. 저것은 인형이 아니라 진짜 산타였던 무언가다. 왜 완성형이죠? 지금 저 시신인가요? 약간 이런 거 아닐까요? 열대지방에는 곤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탈피해서? 그렇다고 산타가 탈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매미 껍데기처럼. 요즘 굴러다니죠. 누가 먹었더라고 다 치웠어요 요새. 곱등인가? 지붕에 붙어있는 허물을 벗은 산타. 그런 것일 수도 있겠고. 그럼 울었겠네요. 선물을 못 받죠? 착하게 살아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산타가 매미가 돼요. 산타는 인간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눈에 띈 산타는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아 그러면 니들이 봐서였네. 다양한 신화들이 얽히고 썩혀 있습니다. 그럴 듯 하네요. 근데 저도 지금 들으면서 설득되고 있어요. 왜 설득돼요? 그럴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왜 우리 눈에 산타가 선물 주는 장면을 보지 못하게 됐는가에 대한. 이 원칙도 특이하네요. 이러면 산타가 닌자가 돼요. 근데 보통 이야기의 끝은 닌자가 모두를 죽이는 건데.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산타는 죽은 산타다. 혹은 산타 껍데기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일찍 자고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눈을 떠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아이들의 착한 마음이에요. 산타를 죽이면 안 된다. 내가 눈을 뜨는 순간 쟤는 껍데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 집에 사는 누군가가 크리스마스 전날 들려오는 소리에 호기심을 못 이기고 눈을 떠서 산타를 봐버린 거다. 이게 약간 그 얘기에 또 뒤집힌 것 같기도 하지 않아요? 소동과 고모라. 뒤돌아보면 왜 소금 기둥이 되는데. 이게 역전된 거죠. 메두사가 쳐다보면 껍데기가 되는 거야. 우리 집 애기들은 다 메두사인 거예요. 착한 거죠. 산타를 껍데기로 만들면 안 돼. 꼭 호기심을 참고. 근데 보통 세계 시간 차이를 본다고 해도 아무리 길게 잡아도 48시간 이내에 전 세계 애들 다 봐야 되잖아요. 이러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요. 안 자는 애들. 그거를 얼마 전에 모 과학 유튜버가 또 과학으로 깨버렸잖아요. 그래요? 그 속도를 유지하려면 사실 지구가 자전거 공전을 하기 때문에 산타는 약간 고정 좌표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한참 하면서 한번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아직 시간표를 짜다 보면 그게 힘드니까. 어떤 데는 아직 해가 지기 전에 가고. 그렇죠. 어떤 데는 해가 뜨기 전에 가고. 애가 깨 있으면 어떡해. 산타는 몇 명 못 만납니다. 이런 식이면. 인도네시아 산타 얘기 재밌네요. 그래서 저 산타는 저렇게 굳어져 인형이 되어버린 거다라고 저희는 나름대로 추리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혹은 한 저는 자기가 했는지 들은지도 지금 몰라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가 떠들어놓고 지가 들은 것처럼 기억해요. 이런 경우 많죠. 저도 제 친구 별명 중에 좀 너무 심한 별명이 있었는데. 그걸 열라 놀리면서 나이 들면 그렇게 못하잖아요. 누가 별명을 그따위로 줬냐.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저를 쳐다보면서. 기억이 안 나? 그렇죠. It was you. 제가 보는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 가장 그런 오류를 많이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문학인입니다. 진짜요? 네. 왜냐하면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지 말이 들리거든 또 잘 귀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어디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다고 와이프한테 했는데. 와이프가 그거 네가 다 가는 거라며.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꼭 자는 척이라고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그날의 무더운 태양빛도 생각나고 당시 저희가 수영장에 걸어가는 길이었다는 것도 떠오릅니다. 수십 년 전 일치고는 기억이 많습니다. 네. 인도네시아는 12월이 되어도 크리스마스다운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잠깐 가있는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게 열대 지역에는 열대 지역 크리스마스의 풍경이라는 게 있죠. 90년대에는 이정현이라는 가수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라는 노래가 있었죠. 아 네. 가끔 해외에 오래 살다 온 가수들이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를 가사로 쓴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건 성인의 입장이고 저는 당시 어렸잖아요. 미쳤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어요. 인도네시아에 오게 되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눈도 안 오는 여기까지 와줄 거라는 건 국민학교 1학년인 저도 짐작할 수 있었지만 어떤 방법을 썼는지 몰라도 첫 해 크리스마스 때는 와주셨거든요. 원래 갑니다.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종교 문제니까 이번에는 서아시아에는 안 가시겠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럼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그런데 그러면 이게 크리스마스가 제일 큰 명절인데를 반드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열대 지역에는 필리핀이 있어요. 거기에 한 달 동안 준비합니다. 그렇죠. 안 가면 100입니까? 그때 받은 장난감도 기억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연못 안에서 입에 철조각이 붙어있는 물고기들을 자석에 달린 낚시대로 낚는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좋네요. 와. 전 이게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뭔지 사실 지금 상상하고 있는데 다급하게. 낚시놀이라는 건데 건전지 두 개를 넣으면 메인판이 있어요. 거기서 플라스틱 물고기들이 돌아가는데 입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거든요. 돌면서. 그런데 입 안에 쇠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낚시대에는 자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입을 열었을 때 낚시대를 던져서 개를 잡아 올리는 놀이기구예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산타 할아버지한테 막 빌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구나. 네. 이거 저 어렸을 때도 있었어요. 산타 할아버지 낚시 게임 낚시 게임 이렇게 빌었는데. 안 났어요? 저는 바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산타 할아버지는 그걸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함부로 빌지 마라 이 핫바지야. 얘가 이때쯤은 다리가 기장이 안 맞다. 옷이 스웨터가 찢어졌다. 어디 흉악에 복숭아뼈나 드러내고 다니는 놈이. 제가 바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에디터가 짤을 보내줘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글쎄 봅시다. 아이들에게는 장난감인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에게는 술먹기 게임용. 저는 그래서 나중에 커서 저희 아이가 요맘때 나이때 이걸 사줬어요. 그리고 제가 했어요. 이게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이거 안 해보셨죠? 은근히 재밌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애한테 액박 사주면 그건 애한테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당황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2학년이 되던 해의 크리스마스에도 저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첫 선물이 되게 만족스러우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바지를 두 번 받고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예전에 한 잔 배틀그라운드 열심히 할 때. 어릴 때 스쿼트를 많이 했나요? 바지가 끼고. 키가 쑥쑥 자라니까. 이게 되게 오래 트라우마가 남아요. 어렸을 때 선물이. 그래서 나중에 배틀그라운드 같은 게임을 하는데 의류를 사는 게 있거든요. 상대할까 했는데 바지가 여섯 번이 나왔는데 제가 한 일주일간 게임을 접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이거 아마 듣고 있어요. 우리 앞에 또 요파씨 청취자였습니까? 우리 와이프가 알아요. 바지를 사오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지 혐오자가 되었어요. 바지가 슬픈 얘기죠, 이거는 사실. 그래서 저렇게 되는 대로 걸치고 다니는구나. 이해했습니다. 이게 슬픈 얘기입니다. 혹시 사람은 맥락이 있어요, 다들. 2학년이 되던 해의 크리스마스에도 저는 산타라들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엄마에게 우리 집에는 왜 트리가 없냐고 물어봤지만 그렇죠, 고무나무가 낫겠죠. 엄마는 여기 나무가 많으니 됐지 않느냐? 트리는 나무라는 뜻이니 나무가 있으면 된 거다. 옛날 육아. 라고 하셨고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도화지에 오너먼트를 그리고 오너먼트가 그거죠, 이렇게 장식. 그렇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매달려 있는 예쁜 거. 카드를 그려서 집 안에 놓아있던 관음죽이며 관음죽은 또 뭐야? 봐야지 또 대나무겠지. 그렇겠죠. 등등의 이른물을 식물들을 장식했습니다. 대나무는 아니고 뭔가 요즘도 많이 키우는 물건인 것 같아요, 공기정화해준다고. 집 안에서 키우는 그런 것 같죠? 네, 꽃도 예쁘네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에는 금기를 어기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침대로 가서 눈을 꼭 감고 잠들었어요. 네, 일반적 어린이의 루틴. 네. 하지만 그 해 크리스마스 산타 할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한 저는 집 안 곳곳을 뒤져봤지만 어디에도 선물은 없었습니다. 스킵이에요. 네. 무척 실망한 저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아무래도 산타가 오지 않은 것 같다. 혹시 간밤에 보지 못하셨냐고 여쭤봤고 엄마는 아무래도 여기가 너무 멀어서 올해는 좀 늦어지나 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과학의 입장을 좀 비틀어야죠. 산타에게 먼 곳은 없습니다. 이건 방금 외국 가서 착각하는 거죠. 엄마에겐 기준점이 있는 거죠. 어딘가. 거기는 여기서 멀다. 그렇죠. 네. 저는 또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산타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헐리우드의 과학에 따르면 보통 필요한 것들은 뉴욕에 있잖아요. 그렇죠. 외계인도 그렇고 스퍼맨도 그렇고 뉴욕에서는 다 멀죠. 요즘 같은 경우면 중국이 제일 가깝죠. 산타도 생산공장은 결국 중국이다. 산타는 쉔젠 주신입니다. 5일 배송이 가능해요. 마동석 씨가 광고할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일어나면 슬쩍슬쩍 머리맡을 확인하기를 일주일, 2주일. 얼마나 확인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꽤나 오랫동안 매일매일 아침마다 확인하고 혼자 실망하기를 반복했던 날들이 그간 잊고 있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처음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라고 생각했고 혹시 부모님이 크리스마스에 금기를 어긴 건 아닌가라고도 생각했고 그냥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알겠더라고요. 산타는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올 수도 없다는 걸 말이죠. 그 해에 바로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바로까지는 아닌데 한 1, 2주? 하고는 한 달 정도 기다리면서 이게 약간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인데요. 산타는 오지 않았다. 그로부터 하루, 이틀, 2주일은 지났다. 여름이었다로 시작하는. 네, 약간. 그리고 그 결말이 약간 산타와 나이데스. 그게 뭐야? 이게 일본어가 맞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아닌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산타가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크리스마스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 즈음이 되면 모두가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아서요. 맞아요. 그런 마음이 참 사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액자식 구성인데요? 다시 현재로 돌아갑니다. 참, 생일날에는 혼자 맛있는 것도 잔뜩 먹고 게임도 하다 보니 어찌어찌 서운한 마음이 좀 정리되기는 했습니다만 잊고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걸 보니 말하지 않고 이대로 있으면 언젠가 이 날이 문득 생각나서 뜬금없이 불속 서운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상관없는 타이밍에 갈구느니 빨리 말하는 게 답이죠. 네. 그래서 며칠 후 남편에게 솔직히 말하고 남편이 찾은 식당으로 외식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서울로 장거리 출근하는 경기돔입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편도 2시간도 걸리는데 그 길에 항상 친구가 되어주는 XSFM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씨 고마워요. 네. 저는 이 액자식 구성 전반적으로 약간 스토리 작가를 하시나? 약간 굉장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고급이죠. 네. 액자식 구성으로 들어갔다가 결말도 약간 슬슬쩍 뒤로 빠지는 굉장히 고급 스킬들이 많이 묻어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었지만 저도 덕분에 씁쓸한 바지의 추억이 떠올라서 갑자기 슬퍼졌어요. 제가 3년 만에 바지를 하나 산 거로는 입고 온 겁니다. 나도 갑자기 마음이 슬퍼졌대요. 왜 그 트리키에서는 산타가 트리키 출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 그래요? 하죠. 왜냐하면 성 니콜라오가 트리키의 역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관없는 얘기해봤고요. 왜냐하면 입감이 안... 청취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걸 한번 설명해봐주시겠어요? 저는 어릴 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전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좋은 추억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어떤 영향을 미친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XSFM에 몇 년째 오면서 이 캐릭터는 딱 하나밖에 없다. 어렸을 때부터 꿈도 희망도 없는 UMC였다. 그냥 그 한마디로 정리되지 않아? 아니 싹 다 모른다고 꿈과 희망까지 없어야돼? 늘 없었잖아. 보면은 그냥 뭐 이게 뭐 그냥... 너무 많은 걸 대변하잖아. 산타가 알고 보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맞아요. 너클블론이도 옛날에 그런 말 많이 했어. 산타를 알고 지내는 게 낫겠다. 네. 여러분은 꿈도 희망도 없는 XSFM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윤정씨는 안 그랬죠?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